어제 부산에서 올라오신 우리 회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중국이 지금 중국에서는 핫하다고요. 자미 성인이 온다고 2013년에 자미 성인이 봄에 온다 해가지고 자미 성인 애연이 우리로 치면 정도령 애연이 중국에 있는 거예요. 북극성에서 온 성인이라고 자미 성인이 온다고요. 옛날 주원장 때 애연서나 주원장 책사였던 사람의 애연서 이런 거고 우리 정갑록 같은 거잖아요. 자미 성인. 그래서 자미 성인 얘기 자꾸 하시길래 우리는 자미궁에서 온 성인을 말하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더니 딱 그 용어가 중국 바이두 이런 데 가서 치면 엄청 뜨더라고요. 다들 막 난가 막 이러고 한국에도 이걸 올려놓으니까 장기 성인 중국에서 이게 핫하다고 누가 올려놓으니까 댓글에 거기 막 조건을 다 걸어놨는데 아무래도 전 거 같아요. 이런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올린 사람이 마지막 관문입니다. 책 읽기 좋아하시나요? 그러니까 책 엄청 안 읽나 봐요. 이거 하면 웬만하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네요. 그 정도는. 근데 그 자미 성인 애연이 우리나라 딱 개벽 애연이나 잘 통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대두인이 올 거라고 자꾸 와가지고 유불선 통합할 거라고 기독교, 힌두교까지 통합할 거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거기는 중국은 내려오는 게 유불선이라고 안 하더라고요. 유석도, 유교, 석가, 도교, 유석도, 야소교, 예수교를 야소교, 유석도, 야, 회, 회교, 이슬람까지 거기다 중국은 공산당이 있으니까 공산주의까지 이걸 회통한 사상가가 나올 거다. 근데 중국이 제가 볼 때 그 자미 성인 애연이 우리나라보다 또 고급진 게 있었어요. 저도 중국이 의외인데 한 게 있어요. 뭐냐면 우리나라에 대두인이나 뭐 나온다 그러면요. 재림이 예수니 미르기니 해가지고 다 뭔가 신통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본질을 얘기하는 분은 봉호 선생님밖에 못 봤거든요. 봉호 선생님만 이번에 대두인이 나오면 기존 종교를 통합해서 인류가 살 하나의 통합된 길을 열어줄 거다. 누구나 이렇게 도를 닦기 쉽게 해줄 거다. 이런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. 다 뭐 병이 오네, 귀질이 오네 이러지 그냥 그런 식으로 어떻게 개벽은 되나요? 개벽은 문명에 업그레이드던데 문명이 어떻게 업그레이드되나요?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. 그냥 오면 어떻게 될 거다. 그런데 그런 구체적 내용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우리 선생님밖에 못 봤는데 중국이 그런 면에서 수준이 높은 게 막 신통이나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. 그 자미성인의 특징이 사상가라는 거예요. 철학적이고. 그래서 중국 고대 문화, 전통 문화까지 다 꿰고 세계 문화, 세계 종교까지 다 건드려가지고 그냥 얘기만 하면 다른 종교에 영향을 못 주니까 기존 종교를 근본을 흔들 정도의 근본을 꿰뚫어서 건들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로 통합될 수밖에 없게 만들 거다. 그래서 종교의 대동을 가져올 거다. 이걸 딱 구체적인 자미성인 상으로 삼더라고요. 그게 좀 놀라웠어요. 중국 다시 봤다. 예언서의 내용이 되게 추격적인데 그런 내용을 풀어서 이해하는 건데 풀어서 이해하는 것도 되게 수준이 있게 풀어서 이해했더라고요. 중간중간 누가 첨삭했을 텐데 왜냐하면 본래 예언서는 말이 간단하거든요. 그런데 그 예언서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되게 보편적인 얘기들이 그렇게 돌더라고요. 정교의 근본을 건들 것이다. 정교를 통합할 것이다. 그래서 그런 관점은 되게 좋죠. 그래야 인류 문명이 또 한 단계 점프합니다. 괴미지로 와서 다 죽을 거다. 이거보단 낫죠. 혹생 의문이죠. 괴미지로 와서 다 죽고 우리 주문한 사람만 살아남을 거다. 살아남아서 뭐해요 서로. 왜 문명이 없는데 무슨 문명으로 점프를 할 건데요. 그런데 이제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그 자미 성인이 나오면 기독교의 예수가 있고 불교의 미륵이 있듯이 우리 중국에는 자미 성인이 있다. 그런데 이분은 뭘 할 거냐. 그러니까 공자의 이미지를 갖고 이해하더라고요. 성인이니까. 중국인들이 아는 성인은 공자잖아요. 그리고 이 자부심이 있어요. 우리랑 달리 재밌는 게 우리는 4대 성인 배출국이라는 자부심. 그러니까 공자, 노자를 배출했다는 4대 성인급이잖아요. 노자까지 하면. 공자, 노자를 배출한 나라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국에서 이번에 성인이 나오면 중국 고대 문화를 쫙 깨가지고 이걸 세계화시키면서 세계 종교까지 싹 회통할 것 같아요. 큰 기대를 하더라고요. 재밌었습니다. 중국에서 나오면 그것도 재밌죠. 자미 성인. 합당 유튜브죠. 그래서 제가 올 때 학당 유튜브 들어가면 중국 재밌을 것 같은데 뭐야, 뭐야. 통합 다 돼 있네. 이럴 거 아니에요. 지금 학당 거를 못 봐서 그렇지. 학당 거 보면 자미 성인은 논할 게 아니지만 보면 뭐야, 통합 다 끝났네.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? 저는 이게 되게 재밌어서 그걸 원한다는 게 재밌잖아요. 딱 우리 상품은 영적 상품은 그건데 중국어로 유튜브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? 이게 뭔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재밌었어요. 저는 역시 성인을 비출해 본 나라라 그런가 관점이 좀 정확했어요. 말도 안 되는 처능력이나 이런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철학자일 것이다. 사상가일 것이다. 문화력을, 중국의 문화력을 끌어올려줄 것이다. 그러니까 그걸 또 기대하는 것 같아요, 중국이. 지금 경제력, 군사력은 끌어올렸는데 단시간에 공산당이 문화력을 못 끌어올려요. 그거는 공산당이 주도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. 인물론이 주도해가지고 무슨 정신문화를 끌어올리겠습니까? 애초에 못할 일이에요, 공산당은. 공산당이 뭔가 종교를 지원하고 그러면 오히려 종교가 다 본색을 잃죠. 그걸 또 막 감시할 거고 공산당에 안 맞는 얘기하면 다 검열하고 하니까 문화는 안 돼요. 중국이 엄청난 CG 기술을 갖고도 계속 하늘 날아다니고 이상한 것밖에 못 만들어요. 왜냐하면 들어가면 안 돼요. 권력을 건드는 내용이 나오면 안 돼요. 거기서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. 이거 빼고 이거 빼고 괜히 민중을 선동할 것 같은 건 다 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꼭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, 중국도. 그 제한된 한 규제 속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문화의 자부심을 채워줄 그런 도인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자기들이 현재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안타깝게. 아무튼 그 와중에 홍의각당에서 다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중국 고대 문화를 우리 학당만큼 이해할 학자가 없거든요, 중국이. 어차피 학당 거 보시는 게 제가 주역도 중국에 있으면 제가 안 내죠. 그냥 그거 보라고 하지. 없으니까 제가 쓰죠. 저희가 또 묘한 게 중국의 자미성인 얘기랑 저희가 잘 통하는 게 중국 고전에 밝을 거라고 뭐 자미성인데 고전 제가 딱 중국 고전에 아무래도 밝으니까 소통하기가 좋죠. 맞아요. 한자 풀어주는 데는 없죠, 지금. 한자까지 중국에서보다 더 잘 풀어줄 수 있는. 뭐 어떻게 보면 중국 전통 문화에 엄청 전문가죠. 그런 게 재미있었어요. 중국하고도 소통할 여지가 많이 있고 또 재밌네 했어요. 이런 걸로 우리가 샘은명 건설의 중국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좀 창을 발견한 기분이랄까 저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뭔가 작은 창을 찾아내야 되는데 서로 소통하는 그쪽이 막 공산당의 자부심 갖는 거 이런 거는 이해해 주고요. 건들지 말고 이제 창, 소통의 창. 중국 고전과 그 핵심, 새로운 도덕의 체계를 만들 거다.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. 자미성인이 나와서. 새로운 도덕 체계 하면 또 우리잖아요. 십사죠. 양심, 어차피. 중국과 제일 잘 통하죠, 사실은. 고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. 노노맹자 갖고 얘기할 때가요. 한중일이에요. 한중일이 서로 협력 못 하는 게 세계적으로는 이게 손실이에요. 여기 이 세 나라가 서로 문화도 공유하고 있고 유불성 같이 같이 나눴던 문명인데 같이 만약에 새 문명 건설에 협력을 해야 지구적으로도 복을 받죠. 작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. 이게 신기하게 이 세 나라가 서로 한이 깊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인류적인 손실이라는 거죠, 저는. 지금 과거 얘기에만 너무 매여가지고 미래를 못 여는 것도 있어요. 세 나라가. 그래서 제가 저도 막 중국에 비판하는 거는 중국이 야욕 부리면 비판하자는 거지 언제든지 중국과 일본과 함께 또 대만까지 대만도 중국이니까 같이 해가지고 여기서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 내놓을 양심 문명, 도덕 문명을 내놓는 거 이게 저희 선생님 봉호 선생님 그 애연이었고요. 거기서는 인도까지였죠. 한중인이 연합해서 전 세계에 도덕 문명으로 가겠다는 뭘 발표한다는 식이었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도덕 문명으로 가자. 그런데 그 도덕이 뭐냐 하니까 선생님 말씀은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고 내가 받고 싶은 거 먼저 해주는 거다. 이게 홍익인간이다. 이렇게 딱 이미 핵심 답을 다 주셨죠. 그건 저는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만든 거거든요. 근데 저도 그 얘기 들을 때만 해도 한국이 중국 인도를 리드해가지고 뭘 발표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. 노노명자도 다 중국에서 나왔고 인도 철학, 중국 철학이 얼마나 센데 그 나라를 압도해가지고 우리가 양심의 새 기준을 제시한다고 안 하다 왔어요. 제가 대학 때 들었을 때는 근데 제가 그거 할지 몰랐죠. 그걸 한 10년 파가지고 제가 이렇게 홍범 14조를 만들고 홍익인간 실천강령에서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도덕의 기준을 제시하는 작업을 할 줄 몰랐죠. 전혀 몰랐어요. 오히려 궁금했죠. 뭐 더 새로운 게 나올 게 있나 첫째 그리고 중국 인도가 얼마나 센데 철학적으로 그걸 능가하는 걸 우리가 내놓는다고 잘 아닿지가 않았죠. 될 일은 되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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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